강물처럼 살아요. 신준식 좋은 기억만 생각하려고 해요. 나쁜 기억은 버리고 행복한 순간만 남기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보다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삶은 슬픔 속에 빠지기 때문이죠. 강물을 보고 배우면 마음과 생각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강물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간 일은 잊고 현재를 즐겨요. 강물은 흘러가면 다 지키고 현재를 즐겨요. 삶은 흘러가면 계속 누군가와 다지같이 흘러가면 마시멜로 데뷔할 때 미쳐가면 잘 chicos 한 번 흘러가면 subscrib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